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의 아빠 김태우, 여기는 저의 엄마 이주영, 그 다음에 저는 김준이에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잘 건강하게 있어요. 새 교회에 만나요. 모두 건강하세요. 바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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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들은 하란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온 식구들이. 그리고 목사님과 온 성도들 정말 잘 지내고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지안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이러스가 더 심해지고 있으니 건강하고, 지금 다이러스가 더 심해지고 있으니 더 조심해 부탁해요. 그리고 나중에 조회사 만나요. 조회사 만나요. 안녕. 안녕.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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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도 뽑고 칠도 뽑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하나에요 그리고 라이프교회한테 하고싶은말 라이프교회 코나파트 끝나고 다시 만나요 올해 나오고 싶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이프가족 여러분 너무너무 오랫동안 못돼서 너무 많이 보고싶습니다 또 여러분들 너무나 집에 오래 계셔가지고 너무 답답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씨에 야외에 나와서 촬영합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조금이나마 마음이 뻥 뚫리셨죠? 저도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증전이 되고 다시 한번 교회에서 만나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우리 살아서 만납시다 으쨰! 안녕하세요 저는 닭이고 저는 지효에요 모두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Happy Easter We miss you all Jesus has risen from the dead 라이프교회 모든 성부여러분 안녕하시죠 이 혼동과 어려움 가운데 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또한 지나가느라고 있습니다 늘 영육관에 관광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꽃 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여러가지 힘든 가운데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넉넉히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보관싶어요 라이프교회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보고싶어요 보고싶어요 언제 볼까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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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I hope everybody is happy and healthy. We'll see you soon at church. Take care. Bye-bye. 안녕하세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고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곧 교회에서 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신! 생이네요. 성도님들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저희 가족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 생이네요.